자 꼬니 꼬나 다시? 우와! 오빠 했어 했어 꼬리 알지? 자, 염지리봐봐 꼬리 아무도 염지려 됐어 기다려봐 너도 염장이야 되겠어 꼬리 자 꼬미 해주겠다 너 큐마! 일로! 일로! 일로 봐봐! 자 여기! 통과! 눈이 낸다 너 ㅋㅋㅋㅋㅋ 똑같은 거 빨고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나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나! 그럼 코라고 하시라니 안되겠다 기다려 구매는 없어 알겠지? 세상이 너무 혹독한 거야 코! 왔어! 손! 왔어! 곧무게너! 오바! 꼬미도 헬스를 해야 돼 사람이든 개든 운동을 해서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꼬미 알겠지? 이게 PT 체조 온몸 비틀기를 하겠다 알겠지? 꼬미 넌 할 수 있어 온몸 비틀기 자, 준비!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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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비틀어, 비틀어! 잘했어! 그래야 옆구리 살 빠진단 말이야. 오목 비틀기가 최고야. 이게 또 엄마가 또 아빠 한 번 몰래 막 또 주문 막 했네. 형태! 아, 구취, 구내염, 치주 건강, 오랄 헬스, 치사 통상 제어에 도움, 구강 황금지야. 먹어봐, 치아. 먹어봐, 치아. 먹어봐. 호나. 우와, 이거 뭐 본드처럼 생겼노? 아니요. 언니, 냄새 맡아봐. 아, 이 치! 너 운동은 뭐 부족이야. 응? 내보자. 나 한번 만들어보자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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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빰! 아빠! 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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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가자. 좋아, 좋아 좋아. 옹봉, 미트기! 알았어. 우와, 또 좀. 우와. 집사2장 너무 맛있어 침이 질질러와 응? 집사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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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